2월 19일 일요일 우리의 잠재력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. 전도서 9장 10절 세상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도 있다. 천재는 타고난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까지 재능을 물려받고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을까 세계사의 족적을 남긴 이들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. 1878년 2월 19일 토마스 에디슨은 추금기를 발명하여 20만 521번째 미국 특허를 따냈다. 추금기 덕분에 음악을 녹음하고 다시 들을 수 있었다. 그러나 추금기는 에디슨이 따낸 1093개의 특허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. 에디슨은 자신의 유명한 격언들에 담긴 흥미로운 인생관을 실천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의 역량을 전부 발휘한다면 말 그대로 스스로에 대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. 수고스러운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천재는 1%의 영감과 99%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. 인내에 대해서 에디슨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.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하는 것이다. 성공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은 한 번 더 하는 것이다. 이에 더하여 인생의 수많은 실패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운지 모르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남겼다. 그는 실패조차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성공의 기본 요소가 정직 창의성 철저함 인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.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솔로몬은 조언했다. 선지자 예레미아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. 현대 문명은 수고하며 큰 성과를 내기보다 쾌락과 게으름에 쉽게 빠진다. 인생 자체가 그 목적인 듯이 보이며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될 유산을 남기려는 사람도 드물다. 그저 그런 것과 피상적인 것을 탈피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.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분께 고용되어 그분을 위해 일하듯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.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. 전도서 9장 10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. 몽골에 있는 김석곤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교직원들의 신앙 성장과 선교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.